이곳은 무주설천 깡촌 중에 깡촌 장보려면 시골집에서 한 10분 정도 차 타고 오면 설천 하나를 맡은 아이에게 식단들이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끔 나와서 사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커피 살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예전에는 커피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먹기 힘들었죠 나름 괜찮은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가져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다닌 설천 중학교에 왔습니다 와이프가 옛날 생각이 나는지 오자고 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되어있는데? 깔끔하다 축구장도 있고 그리고 잔디도 있고 거의 전동은 반 잔디인데 뛸 만하네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죠 축구에 소질은 없는 것 같네요 축구에 소질은 없는 것 같네요 축구에 소질이 없는 것 같네요